우리는 성령과 권능에 대해서 다 잘 알고 또 한 번 또 배우는데 이 세상사 다른 교회 사람도 잘 몰라요 성령과 권능이 항상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과 바람이 무슨 대단한 관계가 있는지 알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그 위에 각 사람에게 멈춰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 위에 그러니까 성령의 형상같이 생각하고 무슨 상징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영어 예배 때도 그렇고 또 불가리아나 이런 데서도 이것부터 있어요 이런 거 하나 기초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성령의 상징이 아니다 비둘기가 무슨 성령과 관계가 있어요 비둘기가 비둘기가 평화를 나타내서 무슨 성령의 상징이 돼요 비둘기가 왜 나타났습니까 비둘기를 왜 말하고 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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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뿐하게 그렇죠 비둘기처럼 사뿐하게 lightly softly smoothly 이렇게 사뿐하게 그래서 비둘기에서 뭘 집어넣어도 되냐면 비둘기나 참자나 비슷하지 않아요? 비둘기가 더 사뿐한가? 그렇다 합시다 그럼 그러면 벌처럼 뭐처럼 날라서 벌처럼 쏘리라 그렇죠 나비처럼 나비가 사뿐하게 그렇게 뭐 크게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비둘기처럼 그래서 성령이 무슨 비둘기가 그럼 비둘기가 콩을 좋아하니까 성령이 콩을 좋아하시는가? 정신없는 사람들 평화의 상징이라고 비둘기와 성령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불과 성령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위대한 이벤젤리스트 이제 막 앞에서 이적을 보여주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그런 옥지 같은 나라면 그게 아마 이제 크게 자기가 그게 베니인처럼 그렇게 크게 하기 직전에 있는 그렇게 막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어 한다면 파이어 불이 내리라 이거죠 내리라 엘리아가 그랬고 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과 불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불이 왜 갑자기 나타났어요? 불은 성령은 왕 중에 왕이시니까 누가 나타나야 돼요? 천사가 천사의 왕을 호위하는 천사 왕을 섬기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 천사들의 물이란 말이죠 천사들 천사들의 물이가 구름으로 또 불기둥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성령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소리 진동으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음이라는 거예요 영음 영음 영적인 음성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당신의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람이 봐야지 봐야지 뭔가 그래도 일문이 백문이 불혈견이라 하는 것처럼 봐야 쓰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보이는 현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제 왕을 만행의 왕을 호위하는 그런 천사들이 왕을 섬긴 천사들이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파월도 너희가 믿을 때 뭐 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만행의 왕이 오실 때 반드시 이제 권능이 임하신단 말이죠 당신은 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권능이 있는데 권능은 일할 때 일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일하지 않으면 다시 거두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그래서 많이 일하면 더 많은 권능들을 더 많은 권능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멘 더 많은 권능들을 어떤 일이냐면 예수 부활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